아 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아 재미없는 발길이 일쇼 아 뭐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어 억지로 하는데 애쓴다 아 물론 이 게임이 막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엔딩은 보고 싶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리뷰도 다 썼구요 어 이미 올라가 있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돼요 예 안해도 돼 근데 엔딩은 보고 싶어서 에 세인트로도 그렇고 세인트로는 뭐 제가 리뷰만 썼지 사실상 어디에서 지원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엔딩도 보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그런거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딱히 뭐 이유는 없어요 예 아무튼 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뭐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루카르다 0으로 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서브 퀘스트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에 일단은 더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 게임을 이렇게 보면 지금 진행한 부분 정도 한 44% 된다고 나오거든요 절반 정도 됐네요 절반 정도 됐네요 루카르다 첫 번째는 프레이스테이션에서 이 게임을 추천드리고 싶고 제 부 Vamos 자격 aquarium 은 А Civil Age 보면서 바뀌었으나 ? 우리의 주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자, 옆으로 자, 지도로 구조 지도는 이정도 1장 구성이죠 뱅뱅 꼬아놨지만 1장 우성이다 지도로 구조 지도로 구조 지도로 구조 지도로 구조 슈퍼아머 이게 영창할때 슈퍼아머라 그게 좋아요 왕가의 각주를 찾자 아 여기 어 다르지만 안돼? 아까 길이 있잖아 저거 아 아 너무 길게 왔구나? 어 이 길이 아닌가봐요 이쪽인가봐요 아 여기있네 흠 번호가 22개 헤헤 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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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킹이 강화할 수 있으려나? 아 비염석이 부족합니다 헤헤 아 비염석이 이번에 이제 나오나보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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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멋있었어 나? 조금 멋졌어. 잘 싸우고 있냐? 아 방금 한 방 한 방 일격은 약하네요 연탄은 좋은데 또 있어요? 저 안쪽에 있네? 아 상태 이상 해보고 상태 이상도 걸릴 수 있나보네? 에이 옵션이 귀찮은 옵션인데 저거? 이 속성 자체가 귀찮은 속성들이 좀 있네요 이게 속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야죠? 전투가 아 잡혔어? 으응 이러면 안 돼 네 에이 번기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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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희 쪽에도 있어? 유학 잘 아 위에 있네 귀찮으이 그래 이거 쭉 이어가면서 이 히트 146 히트 이어가야 되는데 점수를 더 많이 먹으려면 미친듯이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상황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요 해외 아 엘릭서테를 소지할 수 없네 아쉽습니다. 엘릭서가 좀 남아 돌긴 하네요 어차피 힐이 있기 때문에 뭐 일자진왕인데 정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갈 거 아냐 어차피 자 꽃이 꽃 한 동이가 딱 있고 먹고 과부 과부 어 뭐야 엄청 큰 놈이야 아 보퍼 리버퍼 파이팅은 귀찮은데 마이트 포션을 쓸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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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대 N이라 편했는데 여러 마리 있을 땐 조금 거슬리겠네요 이번엔 무기 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자 구성이죠 다음엔 무기 강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练이 살짝 더 멀리 더 펼쳐요 일단 1대에 감자면 개의 기억이 생기고 일단 고정해서 미국이 심장도 이제 필요한 일이지 그냥 저장하구요 무기강화 비염성이 꽤 모였네 레벨업 굳이 썸머솔트 굳이 대단한 그건 아닌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좀 대시 이것도 대시 스킬 들고 있는 것만 다르지 스킬 자체에 그런 효력이라 그럴까 그런거는 동일해요 비염성을 이용해서 지금 강화력도 있네 물리공격력 강화가능하네 지금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예 요거를 강화를 했습니다 어 요기 안에 있는데 예 예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라 모르겠다 아 밑에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잡았네 다 잡았네 밑에 꽂은 송이 있죠? 지도에는 나왔는데 어째 안보이더라 주둔지의 열쇠? 아 들어가는 데가 있나 보구나 아 못 나가네 크리스토퍼라는 이번에 또 새로운 동료가 생기나봐요 왜 있는거야? 어 뭐야 아 저기 나왔어? 음악이 바뀌어가지고 왜그러나 일단 어? 저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기로 아 열렸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날려면 그냥 내게 흐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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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기만 서둘기만 ㅎㅎ ㅎㅎ ㄷㄷ 이 엔드 이 엔드 오케이요 꽃다구 꽃다구 계속 진행을 다 먹었나요? 먹는 거 체크하는 것도 의외로 귀찮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죠 캡틴 아메리카 생각나요 풀스 3판 캡틴 아메리카 자 잠깐 이제 발키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마법 공격도 또 올려줘야지 잘 싸우니까 비염석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 이러면 여위로 올라가겠죠 뭐 일자 진행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 진짜 쉽다 시itt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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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격 공격 자염석하고 마장석은 거의 울곰푸쳐서 많이 먹는거같아 많이는 나오는데 그만큼 소모량이 큰 것들이라 자에 일단은 무기는 됐구요 서브퀘스트 엄마를 찾나 아이의 왕녀 어머니는 어디에가 서브퀘스트 개방이 됐습니다 이게 서브퀘스트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없고 이 라운드를 끝내야지 할 수 있는 신박한 구성이라 딱히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해야 돼요 퀘스트 다 뒤졌어 퀘스트 끝 바로 나오자마자 그냥 비염석 비염석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조 소울게이지 증가 좋아좋아 서포트 소환 넉백 넉백 됐을 때 자동으로 소환된다 방어 방어 하나 올려줄게요 피격 마법 피격 사포로씨 사포로 마정석이 부족해 그렇게 열심히 먹어줬는데도 1000개씩 쓰니까 부족한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서브퀘스트도 부지런히 해야되고 이쪽 지금 좌측 이쪽 부분 갈 수가 없네요 다음 퀘스트 외부로 나올 수도 있고 일전에 했던거 보면 다음 퀘스트 외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아 이리 온가? 네 여기군요 고고 어 뭐야 너무 또 평이한 맵인데 소비아 있네 자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요? 이쪽 문 밖에 없는거 같은데 이쪽 문 없죠 삥 돌아야지 반대편에 있는 꽃을 먹을 수 있네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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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돌아서 아우 지금 중간중간에 갈 수 없는 지도들이 있거든요 저거는 다음에 연계가 될 거나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길게 챕터 5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번개야? 어 뭐 공간에 비해가지고 적은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 엔드 어후 비용서 아 사자 만세 사자 잡으면 비염석 줘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은염석이라는게 필요해서요 안되구요 업그레이드는 부지런히 하긴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를 지나가지 않는 이상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문 열쇠 성정문 열쇠 요건 아니구요 여긴 안되네 여기는 지금 이든이 뻐개온 된 문 같구요 여기가 열리는 문인가 일단은 이쪽으로 이쪽 문을 열어야 되요 지금 타겟팅 잡구요 이든을 불러냅니다 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러니까 버그잇 오오오오 야야 제대로 피했어야지 내 루프 너무 높다였으니깐 잘 못 불렀다 잘 못 불렀다 어? 저기있어? 아 또 나왔구나 끝 어? 라이트닝불트의 마법소 코스트가 큰거 아닌가? 일단은 코스트가 크더라도 어차피 쌓이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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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붙 네 다른거 강화를 좀 해도 될거 같은데 네 보조 아 마정석이 모자르네요 네 마정석 부족으로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면 됐었고 정문을 통해 가지고 위로 가야 합니다 이벤트인가? 이벤트인가? 아멘 으흐흫 으흐흫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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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힣 아직 안 죽었어?? 뭐야 또 딴 놈 있냐? 디바인 큐어 큐어프롬스3는 아까 봤던 메세지도록 해도 승배의 드레스 같은 말만 계속 써 이제 꽃이 있네요 꽃은 주워야지 꽃 오 빨간 박스 오 소울케이지 회복률이 10% 상승 나쁘지 않네 오 소울케이지 회복률 아츠는 뭐 적당하게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동료가 안 나오면 그게 더 큰 문제 같아서 물론 뭐 아츠도 필요하게 아츠는 때리면 복구 되잖아 아잉? 꽃이 이쪽에 없네 올라가선가? 올라가서 예 올라가서 이쪽 편이네요 아 이쪽에 있구나 오케이 끝 음 일단 이거 정화시키고 그러면 예 잘 올라가서 해야 되나? 그리고 as 알Ais 롯 보라 자러미 재자 비 owski 버다먹고 couldn't 음 에라이죸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는데 42분 걸렸네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보시고 막 달려왔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으로 클리어가 가능해요 용가리 두 마리 불! 석병 공격 있잖아 뭐 또 불! 석병 공격만이 살길인 전투 패턴이 물론 석병 공격으로 하는 다양성을 주긴 하지만 단조롭습니다 이게 패턴화 됐어요 거의 아 올라가는 데가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난이도를 높이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죽었죠? 예 제가 튜토리얼 때 다시 튜토리얼 잘못되가지고 다시 재기동한 거 외에는 죽은 적이 없어요 예 일단 업그레이드 먼저죠 살아야지 먼저 소울 스틸 아 소울 체인을 히트 시킨 후 소울을 드랍한다? 아 이거 좋겠네 이거는 이제 은염석이 나와야지 다음 스테이지가 열려야지 나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은염석 자 저장 다시 하고요 아 8시간 18분 아 한 지금 그 진행도가 44%였으니까 음 거의 한 15시간 이내에는 클리어는 하겠네요 예 진짜 뭐 널널하게 해도 15시간 이내에 널널하게 해도 15시간 이내에 뭐 딴 거 없죠 예 뭐 딴 거 없죠 예 아 아 아 저기 다른 놈들이 있구나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옵션 달라 잠깐만 예 옵션 달라요 지금 아 여러모로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긴 다른 것들 아 일도 다르네 불이야 불 아 아 아 속성 깔 개성당 열쇠 아 이런 아 아 속성하고 깔맞춤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 좋지 않아요 아니 속성이 다르면 적이 달라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적이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그거에 따른 재미가 있는 건데 이건 뭐 똑같이 생겼는데 속성만 다르니 뭐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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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RPG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게임은 더 심하기 때문에 본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협찬을 맞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 왔었고 물론 유통이나 제작사 측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리뷰를 하면서 말을 안 할 순 없다니까요. 지도에서 왔죠 방금. 동그란 원판이 루카드라 영의 원판 쪽은 이제 다 처리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네. 꼴리아나 쓸 꼴채를 찾다. 자. 발리스타 있다 발리스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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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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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려나와가지고 갑자기 자 갑시다 구나잇 한 리엘 먼저 잡아야지 뭐 아다리가 되니까 일찍 쉬고요 폴리 피아나스 했고 이쪽에는 흐머나가 있는 것 같고요 소울기 늘리는 거 좋아 한 칸 더 늘었네 여기 아래 바로 있는 건가요 서브 퀘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거나 하는 길은 없는 것 같고요 아 나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가서 가도록 하죠 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아 저기 있네 네 싸우 퀘스트 뭐 영혼이 돼 가지고도 연애를 하려고 그래 그 위쪽에 또 흐머나가 있네요 아휴 이제 동그란 판은 거의 다 끝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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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11 여기 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됐죠 여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성 아닌 것 같고 성 밖으로 나가는 느낌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좀 맵이 특이한 게 사람이 있나요 화살표 같은 표현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안녕